우리가 원하던 프리미엄 라이프를 한자리에 KBC 싱글 라이프 앤 하우징 페어 호남 최고의 브랜드와 함께하는 KBC 싱글 라이프 앤 하우징 페어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의료, 식품, 건축 인테리어 뷰티, 취미 문화생활 등 싱글 산업의 다양한 정보와 건축 인테리어 분야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싱글 라이프 스타일과 건축 인테리어의 모든 것 KBC 싱글 라이프 앤 하우징 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